4시 뉴스 마침반 4시 뉴스 마침반 야 너 봤어? 뭐? 내가 봤는데 아는 형 선생님 지하실에서 야광범 막 휘두릉 돌아와 누구? 보건교사 아는 형 선생님 보건교사 아는 형? 진짜지 야 차라리 선생님이 비비탄을 산다 그러지? 진짜요? 여긴 그런 곳이야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여긴 말이야 여기는 불가능한 동화가 쓴 있는 곳 좀비들이 휘청거리고 재와 빨강을 흩뿌리는 곳 사람들이 쏟아내는 히스테리아 내 머릿속의 아몬드는 너무나 작아 빠친코의 룰레처럼 돌아가는 세상 살인자의 기억법은 부지런 또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너는 모른다 야, 배고파 가자 어디를? 위저드 베이커리 허기진 소년을 위로해줘 너무도 쓸쓸한 당신도 여기로 와줘 식물이 되어가는 채식주의자와 애달픈 우리 언니 82년생 김지영까지 내게 무해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비행운이 어지럽힌 회질물협 하늘과 별을 스치는 바람에 갇힌 풀벌레들 사이로 어디선가 들려오는 지상의 노래와 4월의 비, 7월의 솔, 계절의 노래가 세계의 곳곳이 있는 이의 주선에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 지금 여기, 세계가 함께 있는 삶의 오리지나 한국문학 한국문학 한글자막 by 한효정